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형이 어떻게냐? 형이 어떻게냐? 왜 이렇게 한숨씩 나왔냐? 왜 이렇게 곰에서 한다고 하려고 하는거지? 아니 집에서 결혼하려고 난리가 난리 결혼? 결혼을 왜 해? 혼자가 편해 혼자가 편해 요즘 혼중기 대세잖아 혼술, 혼념, 혼박 다 혼자 해 얼마나 편해 결혼이 왜 결혼이야? 결국 혼자 해서 결혼이야 하지마 아니 집에서 아빠가 하잖아 나도 엄마가 한참 뭐라 그랬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이 반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할까요? 그 뒤로 결혼한 얘기 안 해 싱글이 최고야 싱글벙글이 왜 싱글벙글이야 싱글 되면 벙글하니까 싱글벙글이야 하지마 나같이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싱글벙글 좋지 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뭘 불렀어? 나 맘맞는 거 맘맞는 게 있는데 왜? 뭔 고민이 있어? 형 결혼은 해야 돼? 말해야 돼? 해! 해불어! 뭘 어렵게 구이는 쉽게 쉽게 해가지고 길가는 찾아 잡고 바로 싱글벙글 들어가 그럼 다음주에 결혼해 결혼했는데 나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혼해봐! 어렵다고 바로 이혼해 도라이야 쟤 이혼 어떻게 바로 해 이혼도 처음에 한두 번이나 할지 세네번 해보다가 쉬워 이혼이나 이멸이나 똑같아 나 오늘 아침에도 이혼소송 고맙는 거잖아 이혼 그러면 세번째야? 세번째야? 나한테 한 번은 얘기 안 했구나 쉬워! 해보려! 너도 결혼을 저렇게 반복듯이 하는 애랑 무슨 결혼 상담을 해 아니 넌 결혼을 못 한 거 내한테 무슨 결혼 상담을 갖고 있어? 저놈이야 진짜 상담하지마 진짜 말하고 얘기 좀 하자 결혼 좀 그만해 난 너한테 낸 축의금만 해도 벌써 100만원이야 그만 좀 해 무슨 축의금이 할부야? 매번은 끊어서 나눠서 그만 좀 받아 초대 좀 그만하고 상탈하자한테 결혼이나 한 번도 할까? 어휴 야 돌잔치 때 내가 너네 애들한테 주는 용돈만 해도 벌써 500만원이야 아 자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한테 돌잔치도 두 개 있거든? 어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나는 너한테 축의금 좀 챙겨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거야? 좀 챙겨줘 결혼 좀 해 아 그만 좀 싸우고 아니 결혼을 해야돼 말아야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하지 말라니까 결혼해야 돼 저렇게 된다니까 너도 돌잔치도 저렇게 돼 이렇게 돼 결혼은 한 뭐가 좋은데? 아니 그럼 엄청 좋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마누라가 따끈따끈한 밥을 같이 먹어 퇴근하고 오면 이 토끼랑 강아지 같은 자식들이 있어 그냥 놀아 그럼 명절 되면 갈치 두 군데가 생겨 너무 좋아 안정적이 있어 그럼 친구들이랑 술은 언제 드세요? 그때 이혼하는 거야 술 때 이기도 해 도라이야 도라이야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싶을 때 이혼해서 한 달 정도 놀으시는 거야 아니 도라이야 아 형은 솔로가 뭐가 좋아? 솔로는 너무 좋지 나 혼자잖아 눈치 안 보고 얼마나 좋아 혼자서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이러고 친구들이랑 놀고 얼마나 좋아 자유롭게 해 영원히 영원히 혼자 있다가 영원히 하늘로 가버리는 거야 먼저 아 진짜 어 그럼 너는 뭐 결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바글바글하잖아 도대체 자식들이 나 지금 몇 명인지 아홉 명이니까 그럼 니 뒤져서 너 내가 뭐? 뒤져서 너 내가 뭐? 아 진짜 새지도 못하겠네 야 니 자식들 몇 명인지도 몰라 헷갈리냐가 아홉 명 이상이야 아무튼 너들은 아무튼 니 자식들 너무 많잖아 이 장례시장에 조문계보다 상주들이 더 많겠네 상주들이 더 많겠네 가글바글하겠네 가글바글하겠네 같이 부러? 아니 하나도 안 부러운데요 잠깐 가세요 아니 안 부러웠다니까 안 가? 응 장가 안 가? 장가도 가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마 그냥 앉은 장에서 똥 싸 개옥치야 근데 갑자기 개옥치야 화장실 가지마는 넌 갔다 오는 게 좋으면 너 군대도 다시 갔다 오세요 털 가 갔다 와 군대도 싫은데요 그냥 해야 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하지마 결혼아 최고야 솔로가 쟤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 오늘도 솔로 밤을 새우고 오고 솔로 아니야 쟤는 솔로야 아우 안 맞아 아우 야 나 보고 결혼해 그래 자신들 10명 이상 낳고 싶은 분 10명 이상 낳고 싶은 분 저렇게 살아라 오늘 뭐 몇 번째 만노라를 한 거지? 야 오늘 세 번째 만노라 야 두 명 더 나오면 축구단 된다 더 나와라 어? 야 나 군대랑 술 먹으러 가야 된다 이따 연락해라 형 너는 하라고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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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을 해야대로 말해야 돼 아 진짜 아우 결혼하지 말아 예? 아니 저 이러고 싶어 결혼 해보니까 어때 오 이게 한 번에 eld 한 번에 lab no no 흥분해